네 반갑습니다 나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색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강의를 만들려고 결심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반복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균리비용 탐색 같은 거 유니폼 포스터 서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에이스타 알고리즘 같은 거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이냐 너비 우선 탐색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얘네들이 족보가 어디냐는 거죠 이런 족보 족보 적 빅픽체를 알지 못하고 이런 토픽들을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머리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오버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색 알고리즘 들이 요즘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치하거나 또는 경로를 찾는 이런 그래프에서 경로를 찾는 그래프 알고리즘의 한 축으로서도 시험에 찾아 나오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 다시 말하면 탐색 알고리즘 전체의 족보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간 오버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토픽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나오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들은 또 제가 별도의 강의나 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학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이쪽 부분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탐색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세트로부터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틀이나 그래프 같은 자료 구조를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정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탐색 알고리즘은 제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설명드릴 거에요 처음에 기본 탐색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권인폼 즉 무정보 상태에서의 탐색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인폼드 즉 정보가 있는 상태 이때 말하는 인폼드는 휴리스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탐색하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 개의 그룹입니다 기본 탐색 알고리즘은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선형 탐색 다들 아시죠? 1차원 배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쭉 찾아나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찾게 되면 최선 시간 복잡도는 5의 1, 상수 1 최악은 5의 1, 제일 끝에 깨죠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값을 찾을 때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리프 레벨, 끝단 레벨이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 이진 탐색 기법을 많이 씁니다 주로 이진 탐색은 주로 이진 트리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2분의 1씩 나누어서 데이터를 반복 탐색합니다 2분의 1씩 나누려고 하면 오름자순이든 내림자순이든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반 값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노드를 탐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진 탐색이고 해시 탐색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미리 연계 저장된 인덱스나 또는 딕셔너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키워드는 해시 함수고 해시 테이블, 충돌, 그 다음에 체이닝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꿀딱 강의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해시 탐색과 관련돼서 검색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언인폼, 즉 무정보 탐색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즉 무정보 탐색, 예측된 정보 없이 예측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예측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미래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값은 전부 무한대 표시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노드를 거쳐오면서 내가 각각의 정점, 즉 노드죠, 노드를 거쳐오면서 그 간선의 합들은 알 수 있죠 이미 지나온 길에 간선의 합은 알 수 있죠 그 간선의 합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탐색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대부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탐색이다 또는 맹목적 탐색 기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문제의 정의된, 제공된 것 이외에는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다 이때 말한 추가 정보는 전부 하나로 귀결됩니다 전부 휴리스틱 정보입니다 휴리스틱이 뭐예요? 추정치죠, 추정치 그냥 우리 인간 같으면 감에,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 축적되면 나오는 감이 있죠 그 감을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인폼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공식을 굳이 표현하자면 FN, FN이 해당 노드, 해당 노드의 비용의 총합이거든요 는 GN이라는 거죠 GN은 현재까지 거쳐오면서 알게 된 비용의 합이에요 결국은 현재까지 거쳐오면서 알게 된 비용의 합이 현재 노드의 전체 비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HN, 이때 H는 휴리스틱입니다 어떤 노드의 앞으로 일어날 예상치 그 예상치 정보는 0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한 거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DFS, DLS, IDS, BFS, UCS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풀네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낭비가 잘 됩니다 훨씬 낭비가 잘 됩니다 자 그루핑 해보자면 여기 있는 이 세 개 이 세 개는 전부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깊이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너비 밑에 두 개는 너비 그 다음 위에 있는 두 개는 깊이 됐죠? 이렇게 그루핑하면 좀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깊이 우선 탐색 자체를 말하는 Depth-First Search, DFS는 한 방향 깊이 우선이 뭡니까? 깊이 우선이 깊이 우선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깊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너비 우선은 뭐예요 너비 우선? 제가 밑에 가릴게요 너비 우선은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너비 우선이잖아요 즉 같은 레벨 같은 레벨 중심으로 쭉쭉쭉 읽어나가는 게 너비 우선이잖아요 깊이는 연결된 간선의 노드를 중심으로 돌죠 위아래로 그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깊이 우선 탐색은 한 방향으로 우선적 깊이 탐색하는 방식이고 단순 검색 속도는 BFS보다 느리다 즉 너비 우선 BFS는 너비 우선입니다 브레스 퍼스트 서치 너비 우선 밑에 여기 보이죠? 밑에서 두 번째 BFS BFS보다 느리다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렬트리 구조에서 항상 순서대로 데이터를 방문한다는 장점이 있다 당연하죠 오른차선 돼 있으면 항상 순서대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재기호출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 주의해야 된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이거 깊이 우선 탐색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백트래킹이에요 깊이 우선 탐색해서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백트래킹 역추적에서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백트래킹이 한 건 백트래킹도 일곱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백트래킹을 풀 때는 백트래킹 자체만으로는 큰 컨텐츠가 없고 기표선 탐색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기표선 탐색에서 무엇 때문에 백트래킹이 발생한다는 걸 함께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이 제한 탐색 기표선 탐색에서 만약에 루프를 만나게 되면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데서 루프를 만나게 되면 답을 탐색하지 못하는 게 기표선 탐색의 단점이죠 이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깊이까지 DFS를 수행하고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경로를 탐색한다 즉, 깊이 제한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표선 탐색에서 깊이 제한 탐색 DLS입니다 깊이 제한 탐색 Depth Limited Limited, Limited Search 됐죠? 그 다음 IDS Iterative Deepening Search 이렇게 읽기도 하고 깊이 우선이라는 말을 좀 더 추가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풀네임을 많이 쓰는 경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IDS 보다는 풀네임, 즉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풀네임을 더 써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위에 깊이 제한 탐색 깊이 제한 탐색을 좀 보완하게 한 겁니다 깊이 제한 탐색은 깊이 제한을 해둔 거잖아요 근데 그 제한한 그 밑에 만약에 찾는 값이 있다고 하면 얘 영원히 값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Iterative, 반복적으로 심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IDS를 쓰는 것은 위에 있는 깊이 제한 탐색 DLS를 활용하되 해당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깊이를 일식 증가시켜가면서 DFS를 실행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깊이 제한 탐색에서 제한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찾는 거예요 왜 깊이 제한 탐색 DLS에서는 값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너비우선 탐색의 하나인 BFS BFS는 바로 너비우선 탐색을 말하고 출발 노드로부터 가장 가까운 레벨 레벨을 우선 탐색하는 방식이고 키워드가 레벨이죠 동일한 레벨을 탐색하는 방식이고 자료구조는 Q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입선출 기법을 쓴다 먼저 들어온 레벨에 있는 노드를 먼저 방문하기 때문에 선입선출 방법을 쓰고 Q를 쓴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 코스터 소치 이거 1교시로도 많이 나와요 균일 비용 탐색 너비우선 탐색의 변형이고 가장 낮은 경로 비용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욕심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거고 이때 쓰는 알고리즘은 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UCS가 1교시로 나왔을 때 제대로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균일 비용 탐색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찍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료를 찾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지만 찾으면 글과식 1교시로 기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념조차 모르면 답을 못 쓰기 때문에 오늘 오버뷰 형식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폼 인폼드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필수정보 이외에 필수정보라는 것은 언인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노드가 거쳐오면서 알게 된 비용의 총합 있죠 그 총합이 필수정보예요 거기다가 추정치를 활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휴리스틱 탐색 기법이 대표적으로 인폼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보면 공식도 Fn은 Gn 플러스 Hn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에이스타 알고리즘에 나오는 필수 공식이고 이거 꼭 답안이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Gn은 현재까지 알게 된 비용을 말하는 거고 현재 노드 상태에서 알게 된 비용을 말하는 거고 Hn은 휴리스틱 값 예측지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를 합치면 현재 노드의 전체 비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측지가 들어가는 게 인폼이고 그 예측지가 바로 정보를 주어진 인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류가 좀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일단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 BFS, 그리디 그 다음에 힐 클라이밍, 에이스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에이스타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함께 보시고요 에이스타는 반복하늘적으로 시험에 계속 나와요 반복하늘적으로 그 다음에 ID, 에이스타하고 그 다음에 RBFS, MBHS는 개념 정도만이라도 이해해두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BFS는 최상우선탐색 사실 BFS는 읽고실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휴리스틱에 따라 목표까지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선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뭘 쓰느냐 병평감수라고 하는 에블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써요 이런 키워도 알면 되고 그 다음 출발로 돼서 목표 노도까지 반드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완한 게 에이스타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에이스타 알고리즘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에이스타 알고리즘은 뭐요? 인폼드 알고리즘이죠 휴이스틱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족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그룹에서나 출발했는지 알아야 좀 더 답을 유연하게 쓸 수 있고 확정된 답을 써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 다음 그리디 관련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 또는 어떤 데는 그냥 그리디 서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예 공식 보세요 FN은 HN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정보는 현재까지 정점이 거쳐오면서 알게 된 알게 된 정보는 무시하고 오로지 예측 정보만 가지고 추정치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길찾기 문제에 주로 활용되고 HN 값을 목표까지 직선거리로 그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HN 값을 목표까지 직선거리로 활용하는 거는 에이스타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근데 에이스타 알고리즘 밑에 보시는 것처럼 FN은 GN 플러스 HN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비용값도 같이 쓰잖아요 근데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는 과거 데이터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쓸 때 1교시 나오면 3달락 같은데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 같은 것과 비교해 주는 거는 굉장히 고독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성상 거의 드물걸요? 그죠? 또 에이스타 알고리즘 풀면서 아예는 인폼드 알고리즘 인폼드 알고리즘 또는 인폼드 전략의 한 축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강의에 되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힐 클라이밍은 언더 고르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DP 우선 탐색에 휴리스틱을 접목한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차이 감소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 기법입니다 차이 감소법이 뭐냐면 우리 언덕이라는 걸 놓고 보면 언덕의 개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밑에 저점 시작되는 출발 로드가 있고 꼭대기 탑 탑의 목표 로드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산이잖아요 산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등산의 경로잖아요 그죠? 이 등산을 가다 보면 조그만 언덕도 있고 그 언덕을 지나서 또 지나고 또 지나서 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출발 로드와 도착 정점 간의 이 갭 이걸 차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를 감소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힐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 고르기 방법은 보통 현재 점보다 높은 고도를 가진 인접한 점이 없으면 종료한다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없으면 종료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에이스터 알고리즘은 별도로 강의를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와 UCS 유니폼 코스터 서치를 결합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에이스터 알고리즘에 이거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공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치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에 휴리스틱을 접목한 거다 이거 중요하고 이거는 별도 강의를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에이스터는 이트레이티브 디퍼닝 에이스터 알고리즘입니다 즉 반복적 깊이 증가 에이스터 즉 이거 뭐죠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반복적 깊이 증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아이디에스 위에 세 번째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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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에스 반복 반복적 심화 깊이 우선 탐색 저 계속 깊이가 우선 반복적 심화 깊이 우선 탐색이잖아요 그죠 그거 걔랑 걔랑 에이스터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디에스에다가 휴리스틱 추정치를 접목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차피 아이디에스는 현재까지 값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리스틱을 접목한 게 아이디 에이스터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터 알고리즘의 특징을 여기다가 합친 거고 데프스보다는 FN 코스트를 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걸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RBFS는 리컬시브 리컬시브 베스트 퍼스트 서치입니다 에이스터 알고리즘은 생성된 노드를 모두 메모리에 적재하지만 RBFS는 현재 검색 경로 안에 있는 노드들만 메모리에 적재하게 돼서 일반 적재하게 돼서 메모리 소요량을 좀 줄이자 줄이는 용도로 접근한 거고 일반적으로 아이디 에이스터 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다는 점 MBHS는 메모리 바운디드 메모리 바운디드랑 메모리 바운드가 뭐예요? 메모리에 어떤 한계를 주는 거예요 영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한정하겠다는 거고 에이스터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메모리를 특정 부분만 한정을 해주면서 에이스터 알고리즘은 메모리에 다 퍼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좀 더 전략하겠다는 아이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트리에이티브하거나 리컬시브한 이런 키워들도 함께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어쨌든 이 오버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체 오버뷰를 보면서 개별 토픽을 접근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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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